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 자세를 하는 겁니다. 왜 선거부정에 입을 다묵니까? 오늘 여러분들 무슨 기자회견에 무슨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저 자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겸손함이 아니고 그냥 자기 살겠다는 겁니다. 제발 3년 보장해 주십시오. 퇴임 이후에 보장해 주십시오. 당신 대통령 되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당신 대통령 되는 거 내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본인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조선일보의 사슬 보니까 하단에 이상한 윤석열과 이재명 회담 풍경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벌써 느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회담장에서 오고 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이 대권을 향해 가는 고지에서 우회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은 일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도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뽑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진석 씨를 뽑았겠죠. 무난하니까. 당신이 대권을 향해서 가는데 비서실장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내가 임명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당신이 총리 합리 좀 추천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럼 반대법구가 있겠죠. 왜 협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선거 문제를 다루겠습니까?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미워도 다시 한 번 생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신 것은 그러면 개인적인 선호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게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가동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차기 대선 경쟁자가 될 인사를 비서실장에 기용하지 않겠다. 그건 무슨 이야기죠? 협조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야 대통령 입에서 아니 당신이 대통령 된 내가 적극 협조해 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협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블당이 권력을 잡는데 내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석됩니까? 차기 대선 경쟁자가 될 인사를 비서실장에게 기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확인된 사실이네요. 대통령 씨는 별도로 반박하지 않았다. 차기 대선 경쟁자가 될 인사를 비서실장에 기용하지 않겠다. 내친김에 총리도 한 명 추천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 겁니까? 국민의힘 일부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당 게시판에 대국민 사과에 인식했던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너무 고력적이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본인한테 이익이 되지 않지만 이재명 당 대표에게 사과하는 것은 이익이 되니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깔아뭉개는 것은 본인한테 이익이 되잖아요. 이재명 당 대표에게도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누가 계속해서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도록 재촉하는 사람이 있겠죠. 남자들은 여자들 말을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베개 송사라는 말이 있듯이 남자들은 허우대가 멀쩡하더라도 그냥 여자 말을 잘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외도 있겠지만 여자 말을 잘 듣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아주 중요한 대통령실에서 부인하지 않는 차기 대선 경쟁자가 될 인사를 비서실장에 기용하지 않겠다. 여기에 뜻이 뭐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에 권력을 쟁취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여 안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왜 2년 동안 그토록 여러분들 선거 문제에 입을 다물었는지 윤 대통령 치하에서 치러진 4번의 공직선거가 왜 모두 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은 여러분들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흘려서 이제 오늘이 5월 9일입니다. 목요일 5월 9일이고 이제 오늘로 인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라는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 모두 다 사체 폐기가 되는 날이고 오늘이 5월 9일이 선거무효소송이 종료되는 마지막 시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거죠. 그러니까 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윤 대통령이 본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의 표를 던졌겠지만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2년 동안 그래도 윤 대통령께서 배움 있고 경력이 있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뭐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간 지가 오래된 거죠. 이렇게 그냥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생긴 겁니다. 윤 대통령 보면 여자 말 잘 듣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인물인지는 대선 이전이나 이후에 서너 시간씩 나온 그 녹취록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멘탈리티나 사고관이라든지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부부들이 다 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게 되면 지금 사태를 보시는 면 이 기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폭발적인 댓글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부 동반 골프 모임 이재명 각하 김건희 여사와 저 윤통을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보는 겁니다. 마누라 살리겠다고 공치면서 공치자고 하고 이재명 마음에 안 드는 누구를 제거시켜주겠다는 소리나 하는 게 그것이 우파 대통령이냐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마음이 비싼 겁니다. 실망을 넘어서 절망이다. 참 비겁한 대통령이다. 올해를 넘기기가 힘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밑에 이런 수백 명의 댓글이 들렸는데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백기투항을 만천하에 알리고 일신의 안의를 선택한 사람이다. 만국의 조선왕자가 나라를 팔았는 김에 사던 작태다. 위로부터 하명받은 이를 은밀하면서 냉혹하게 밀어붙이는 데만 쑥달된 자의 뒷것이다. 분별력을 이뤄면서 나라 전체를 구렁텅에 내몰고 있다.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지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지력들이 다 평준화 돼 가지고 그 댓글을 쫙 읽어나가게 되면 보통 양식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왜 윤 대통령이 그동안 2년 동안 선거 문제에 침묵했는지 이번에도 왜 침묵했는지 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의 안의와 본인의 재임 기간과 본인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보장받기 위해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러분들 이재명 씨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부역하겠다고 맹시한 거지 않습니까 뭐 딴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키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양반이 3년 갈 수 있을지를 보는 겁니다 댓글로 보게 되면 3년도 간당간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거를 조작한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완전히 덮고 국민들을 선거부정 조작국에서 신음하도록 만드는 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찬양과 윤 대통령 용비어천가는 좀 드문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온 것이 이걸 다 덮기로 결심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자기가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는 살고 국민을 죽이는 겁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죽고 국민을 살려야 되는 거죠 자기는 죽고 국민을 살려야 되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무슨 기대를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자회견에 딴 게 있겠는 건 요식행이겠죠 뭘 새로운 걸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보고 이게 이런 것을 보고 이걸 다 덮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자기 이게 여러분들 충실한 사람이면 이런 걸 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보통 사람은 여러분 듣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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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